여긴가? 애니비아? 이대로 갑시다 애니비아면 어떻게 해야되지? 일단 좀 밀어보죠 사인을 대견 한 번 평타 한 대더 이녀석아 어 네이스 좋네요 벨베스 아래쪽 뭐 되니? 바텀아? 어 안되네 이 정도만 벨베스 또 왔네요 왜 이러니? 애니비아야 왜 그러세요? 왜 그러는거야 가능하니? 와 이게? 대박 잡아줘야되 이거 나 버리지 그냥 어 나쁘지 않아? 뭐까지? 가능? 오케이 어? 납배드 그래도 크게 나쁘지 않네요 라인이 좀 나쁘네 근데 라인을 좀 버리면서 와가지고 근데 올라프 컸으니까 괜찮아 궁이 없나? 궁이 없나? 쉐 났는데? 뭐야? CC 안 걸렸잖아 오공아 너 궁이라도 써주고 뭘 해야지 나 오공 궁이 있는줄 알았어 그니까 카이사를 모르는 사람이 아직도 있네? 아니 지금 23년이야 오공아 어어어어? 어어어어? 여기? 이건 좀 되겠는데? 여기? 이건 좀 되겠는데? 어? 실수로 진화해버림 살짝 진화하면서 그 생각 들었음 옛날 그 앰비션님의 카직스가 순간 뇌리 스쳐감 죽는거 아닌가? 살짝 이 생각 그거는 주지 말죠 제약골드 뭐야 이거 뭐래요? 자용 자 타워 제약골드도 타워골드도 카이사가 못 먹었죠 카이사가 아니라 자약 저 공 반응 쉽지 않거든 어? 아 어이 왜 여기 있니? 아니 걔네 왜 여기 있음? 어 어때? 백인가? 까비해 이게 안 맞아? 뭐야 누구 집 갔는데? 뭐임? 뭐야 가요 와 이게 미니언이 와? 까비 뭘 재고 있니 쉐나 죽어야지 스타라 되게 약해서 이거는 가져야겠네요 날아가지 말자 이거는 덤벌려 마구 쏘기 마구 쏘기 아비 마구 쏘기 자 안때리고 있다가 나가서 어? 이게 안맞아? 이거는 한타를 같이 봐주죠 도는 뭐 안먹어도 되니까 그치 아우 그래요 가버려? 그래 이렇게 뛰어주면 내가 날아갈 수 있다고 오공아 아까는 궁이 없었잖아 너가 상대 근데 미드가 뭐지? 진인가? 진 미드요? 뭐지? 정글 뉴릭? 뉴릭 정글이 맞겠죠? 그죠? 정글 뉴릭이네? 천릭 뭐야 여러분 정글도 가나요? 이드 진은 아 칼날비 진 저거 저도 그 영상 봤거든요 보스틴 영상 저게 실제로도 괜찮다고 하더라고 칼날비를 터뜨려서 AD를 높인 다음에 그때 공격을 하면 되게 좋대요 진이 공속에 비례해서 데미지가 늘어나가지고 뭐야 와이파이 너 가면 얘 되게 많이 맞아 어 못 때릴뻔? 라인도 망했네 진 그거 어떡하냐 뭐 집 다녀와라 그냥 아니 이게 안 맞네? 형타 한대 절었다 좀 아깝네 렐리시는 어차피 강타 없어서 레드는 먹히긴 했겠다 그죠? 두버프 오히려 좋아 아 아니 뭐야 체스 너무 세는데? 선 안좋은데? 뭐야 이게 한방에 죽어? 카이사 개사기인데요? 흐흐흐 아니 이게 죽냐 보임? 카이사 사기네 맞습니다 헬퍼가 한번 봐줄까 저거는 이 쪽으로 와봐 이 쪽으로 와봐 흔한테라 타비 저기 기신아 저거 마무리 되니? 타비 좋아요 이걸 밀어주고 미드로 가라고 하죠 타비 타비 뭐야 이거 요리 까는데 저거? 빠졌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빨리 가서 밀어봐요 어? 대신이 왔네? 오 전령 타이밍 굿 미드를 좀 깨죠? 노마크 채굴 찬스 오케이 이건 나온다 먹고 굿 여기인가? 레전드 레전드 아니 이게 이렇게 되네 탑 죽었네 탑 한번 가볼까? 말파이트 말파이트 뭐 궁은 없겠죠 당연히? 전멸은 몰라도 어어? 여기서 가는거 좀 아니지 말파이트님 이거 가능한가? W가 맞는다면? 여기 여기에 까비 수산태님 어디.. 어 네 아 이게 딱 안됐네 짧게나지 가버려 뭔 미드 진이여 미드 진은 뭐여 대체 뭐야 롤러가 5골드 뺏어갔음 팽 찍어서 나왔습니다 아이 그래요 돈 아낄게 없기나 어? 어 저 없긴함 님들 살짝 큰일난거 같기도 하고 그림이 저 없음 뭐야 큰일 안났네 좋아요 아 근데 탑은 이렇게 보니까 왜 이렇게 영향력이 없어 보이냐 사실 말파이트로 솔킬을 따도 리턴이 없어요 저 챔피언이 파워링이 너무 느려서 뭐 성장했다고 무서운 것도 아니고 그래 진아 한 번 더 죽자 그치 안녕하세요 잘 가고 뭐 없나? 꽤 있다 어려 꿀맛 전 텔포 가져야겠는데 좀 숨어봐 친구야 뭐 어쩔건데 이러면 올 수 있어? 절대 못 오지 게임가? 어쩔건데 와우 오임 W 아 뭐야 가버려 어 아 좋아요 호호호호 잡았다면 오케이입니다 그래도 빙거? 까비 말파 안온다 저거 그냥 막으러 갈까? 나 궁은 없어 한테야 여기 오려 그냥 끝내자 안 막으러 온다 말파이트로 마지막 한테 해야지 아니 이걸 안하네 1대1 한 번 때려볼까요 이거는? 이리로 와봐 어? 사빙 고도했습니다 쏘고요 제드를 벤에 따라 과연 뭘 하려고 제드를 벤 했을까? 정말 궁금한데요 요즘에 제드 벤을 하나? 누가 시킨적도? 어? 어? 아 원딜 베이 가면 나 카이사 좀 하긴 그런데? 진정? 타타리나 음 세타? 가자 풀피로 때릴 일이 많을 것 같으니까 이렇게 가자고 견제를 한 번 해볼까? 표를 찍고 견제를 할까요 차라리? uku 함츠 어? 아 다소하다 하나 정도야 아 대만데 이거 오케이 좋아요 나쁘지 않은 교환 이 정도면 어쩔건데, 어쩔건데, 어쩔건데 가버려 점프, 점프 레드야, 레드 나와 어? 안되나? 레드, 레드 가버려 여보세요? 기지 복귀 여기 안가나? 아! 아 근데 제핑하로 1킬 땄다, 그죠? 무용의 어시스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것도 라칸다야, 미아 네이스 좋아요 파타입장에서 답답할 수 밖에 없다 아니 미드 안옴? 너가 망쳐놓고 왜 안옴? 살짝 이런식의 채팅이 디에고 바로 보였죠? 가비 아니 이게 안죽어? 치명타 확률은 없지만, 터졌으면 잡았다 인정? 치명타는 영포지만 집가면 카타 로밍탐이 잡혀가지고 카타 로밍탐이 잡혀가지고 사비 어? 뭐야? 님들 뭔일임? 디에고 미아 자 이건 렝가가 욕심을 부릴만 하죠? 쓱 가는중 어? 이거 욕심나잖아 진정? 반갑습니다 타워한대, 수고하세요 자 미니언을 빠르게 지워서 타워한대를 때리게 하는 디테일 보셨나요? 디에고 아래쪽 이러면 미드 올사람이 렝가도 궁이 없기 때문에 못오죠 오 오 오 임마 어떨건데 살짝 카사딘 패는 느낌이네 그쵸? 사실 결이 비슷하거든 둘이 아 저기 안좋아? 까비 아 어 네이스 대신이 잘해주네 상대 뭐 안오는데? 에라 모르겠다 나 그냥 이거 밀게 뭐 어쩔건데 자 억제기는 밀지 않는게 포인트에요 밀면 오히려 안좋다 억제기만 남겨놔 억제기만 남겨놔 포탑이 파괴되었어 어디 쏠지만 알려주 적을 처치했습니다 이마용 나도 원딜이야 임마 차도 태생의 원딜이라고 자 끝나기 전에 마구 채굴하기 3칸? 가능한가? 타비 2칸이면 만족이지 그래도 좀 위험한데? 좀 위험한데? 어쩔건데 녀석아 하나 밀죠 억제기 2칸? 4n 몇몇 5n 9n 5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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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n 5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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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n 와 저기 안 맞아? 알았어 해 나 렘 밀게 아 아 좋네요 상대도 진짜 자야락한 한방 보고 계속 하는 것 같은데 내가 나크단 탭은 안불리면 되거든요 타타 비해고 나와도 내가 이길 것 같은데 여기 있네 뭐야 끝났다 이러면 이대로 밀죠 거의 여기 막을 사람 없잖아 나 그냥 밀게 어 그냥 밀게 모르겠다 맞아요 GG 떴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